야곱 가정이 일어난 회복의 연속선상 오늘은 야곱 가정이 일어난 회복의 연속선상에서 말씀을 보면 됩니다 이런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제 이름으로 추간합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기의 신분을 밝힙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 앞에 1절 2절에 보면 요셉이 같이 연회장에 있었던 애국 하인들이죠 다 나가라고 합니다 다 나가라고 그러고 나서 그리고 그 형제들과 자신만 남은 상황에서 통곡하면서 옵니다 큰 소리로 울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그렇게 묻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이 총리가 갑자기 내가 요셉이라고 그러니까 요셉은 최소한 죽은 줄 알았고 그리고 베냐민은 아마 죽은 줄 알았겠죠 그리고 요셉을 팔 때 있었던 형제들은 애국의 하인으로 팔렸는데 총리가 돼서 내가 당신들의 동생 요셉이라고 하니까 너무 놀라서 답을 못하고 있죠 그때 요셉이 다시 가까이 오라고 하면서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다 그리고 당신들이 애국의 판자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의 애국의 노예로 팔았던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요셉이 끝까지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총리의 신분으로서 곤란하게 그 형들을 곤란하게 만들어도 그건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억울했고 또 형들의 죄는 너무 컸습니다 요셉도 뭐 처음에 그러고 싶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랬을 것 같습니다 베냐민 데려오라고 한 것도 이 형들을 좀 어렵게 만드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베냐민의 자루에 돈과 그리고 은잔을 숨겨놓고 이 형들이 어떻게 하는지도 좀 시험해 보고 싶었습니다 왜요? 이전에 그 형들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 좀 컨대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는지 좀 확인하고 싶은 거죠 언젠가 요셉은 자기 정체를 형들한테 보여주고 싶긴 했겠지만 그러나 이 형들의 삶의 상태, 영적인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는 좀 알고 싶어서 시험을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토록 굳었던 요셉의 마음을 녹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미워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했던 상황에서 이제 극복이 돼서 총리가 돼서 이제 좀 마음이 넉넉할 것 같아도 이전에 그 상처나 그런 것들이 있어서 좀 힘들었던 것은 분명한데 그렇게 굳었던 요셉의 마음이 녹아지는 계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44장 후반에 나오는 형 유다의 말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동생 베냐민이 붙잡히게 됐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당신의 종이 되겠다고 했는데도 총리는 유독 베냐민만 놔두고 다 가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베냐민을 놔두고 갔을 때 아버지가 베냐민 이 막내 아들 안 그래도 애금 내려올 때 어떻게든 설득해서 내려왔는데 그 아들 놔두고 다른 아들만 돌아가면 아버지가 어떻게 사실까 생각하니까 눈앞이 캄캄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나로 하여금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오 그 아이는 그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이걸 다시 한마디로 말하면 나로 그를 대신하게 하소서 나로 하여금 그를 대신하게 하소서 그렇게 간청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지난번 시몬이 붙잡혀 있을 때 시몬이 인질로 잡힐 때하고는 약간 상황이 다른 지금 상황입니다 시몬이 잡혀 있을 때는 동생 베냐민만 데려오면 풀려질 기약이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또 도둑으로 몰린 상황이고 하필 베냐민의 자루에 그게 있었기 때문에 베냐민은 꼼짝없이 애굽에 남아 있거나 하인으로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베냐민을 대신해서 나로 그를 대신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약 없는 애굽에 종살이를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내 생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내 인생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라고 한 거죠 유다의 이 말에 요셉이 감동하기 시작한 거죠 유다도 이제 잘못을 깨달은 거예요 이전에 요셉 그렇게 됐고 아버지가 너무 실망했는데 베냐민까지 그러면 아버지를 어떻게 볼까 그리고 또 내 손에서 그를 찾아서 그렇게 했는데 그 말한 책임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는 회피하지 않고 나로 하여금 그를 대신하게 하소서 그렇게 말할 때 요셉의 마음이 그 굳었던 그 딱딱했던 요셉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진정성 있는 말을 듣게 되면 감동이 되지 않으십니까? 누군가에게 진정성이 느껴지면 그건 하나님이 나의 심령을 만지시고 있다 나의 심령을 터치하고 계신다 기본적으로 이런 전제를 가지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영화를 보던 노래를 듣던 아니면 누군가의 대화를 통해서 아니면 말씀을 보다가 어떤 진정성이 느껴질 때는 하나님이 내 심령을 터치하고 계시는구나 왜냐하면 이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물론 좋은 방향으로 긍정적이고 그리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그런 약해질 때 막 이단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잘못된 사상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이 된 사람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심령을 터치하실 때가 있어요 이럴 때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요셉은 형 유다이 진심이 담긴 말을 듣는 순간에 그의 마음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하인들을 다 물리고 드디어 내가 당신들이 판자 그 동생이라고 하면서 통곡을 하는 거죠 미음과 증오가 가득했던 요셉이 화해와 용서의 물고가 터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이렇게 잘못했을 때 후회하고 뉘우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때 참 어리석었다 바보 같았다 그렇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좋은 감정들도 이것이 그냥 감상적인 어떤 감정의 어떤 시간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순간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삶의 유익이 되고 그리고 내 삶의 변화가 되도록 이끌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실천, 결단과 실천이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셉은 자기 안에 일어나고 있는 화해와 용서의 감동을 밖으로 표현하면서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화해와 용서의 감정을 마음으로만 새기지 않고 이거를 언어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 아이고 아버지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아이고 아버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당신 아버지를 찾으시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감사합니다 이게 몸에 배신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평생 감사의 말들을 계속 하기로 했다 그러시면서 감사합니다를 연속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셉도 지금 자기의 생애에 하나님이 그런 용서와 화해의 감정을 주시고 그것이 일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삶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그의 언어가 바뀌는 것을 보게 되는데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시라고 한탄하지 마시라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게 결과적으로 우리가 들어서 참 요셉이 참 믿음이 대단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기까지요 요셉이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그 수많은 억울한 밤을 보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채색옷을 입고 사랑받고 존귀여김을 받았던 그 아들이 노예로 팔려가서 그 굳은 일을 하면서 정말 한치 아플 내일 일을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모함도 있었고요 억울함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그거 얼마나 눈물의 나날을 보냈는지 생각을 해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라고 이렇게 말한 요셉의 이 과정은 우리가 그냥 쉽게 볼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요셉을 애굽에 팔려가게 그냥 놔두셨나 이런 고난 그리고 역경 그리고 알 수 없는 이 순간들에 대한 신앙의 질문들 있잖아요 믿음의 질문들에 대해서 질문들에 대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그때 생각해낸 단어가 침묵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이 침묵하셨다 이거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절규하실 때 그때 하나님이 답하지 않으신 것 말씀하지 않으신 것을 침묵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이 답하지 않으시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놓여져 있을 때 하나님이 반응하지 않으신 것을 우리는 침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침묵이라는 용어 정리를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질문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고난당할 때 내가 어렴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가? 왜 하나님은 침묵하셨을까? 일본 작가 엔도시자쿠의 동명소설 침묵이란 소설 있잖아요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내용을 간단하게 말하면 17세기 일본의 엔도 시대 초기에 기독교 박해가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심해졌는데 신학자였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랬던 신부였던 페레이라라고 하는 신부가 일본 선교를 갔는데 들려오는 얘기가 그 페레이라 신부가 배교를 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부인하고 배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황청은 백과 뒤집힌 거죠 아니 도대체 그 사람이 그럴 리가 있나 순교라면 몰라도 예수의 소속 신부이기 때문에 예수에는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선교 전력을 하고 아니면 죽음이거든요 그런데 이랬던 사람인데 그렇게 됐다는 게 이게 믿겨지지 않아서 그의 제자였던 로드리고라고 하는 제자가 일본까지 갑니다 거기에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하다가 누군가의 배신을 당해서 밀고로 그도 역시 붙잡히게 되는 겁니다 붙잡혔는데 거기에서 스승을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스승이었던 페레이라가 로드리고에게 배교를 지금 설득하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스승의 모습에 실망하고 화가 난 상황에서 그를 괴롭히는 멀리서 들리는 코고는 소리나 좀 안 들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소리는 코고는 소리가 아니라 사실은 고문당하고 있는 신자들의 신음소리였던 겁니다 이 신자들은 이미 배교를 했는데 그들의 대장격인 이 로드리고가 배교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죽이겠다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로드리고를 계속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로드리고 신부는 고민하는 거죠 자기 신앙을, 자신의 신앙을 고수해야 하는지 아니면 자신이 배교하는 희생을 함으로써 이 많은 사람들을 살릴 것인가 그것도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들을 구해야 되는가 이런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로드리고 신부는 마침내 스승 페레이라도 같은 이유로 배교를 했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얼굴이 새겨진 그 성화를 밟는 것으로 배교 행위를 보여주는 건데요 그럼 이 사람들이 사는 건데 새벽에 로드리고 신부는 관청 마당, 앞마당에 성화를 밟으려고 나가게 되는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밟아서 달아진 이 동판에 새겨진 예수님의 얼굴에 가까이 가면서 그의 발에 아주 심한 통증이 몰려옵니다 그 순간 성화 가운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발바라 내 발의 아픔을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다 발바라 나는 세상에 태어나서 너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 십자가에 짊어진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성화를 밟고 절망하고 있는 로드리고에게 그를 밀고한 사람이 찾아와서 용서를 구합니다 이번에는 그 용서를 구하는 그 사람의 얼굴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침묵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너희들과 함께 괴로워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는 침묵하신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와 함께 괴로워하고 계셨고 우리와 함께 고난 당하셨다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침묵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요셉은 그 하나님의 침묵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하나님 왜 그때 나를 도와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그때 왜 내가 애국으로 팔려갈 때 그 노예로 팔려갈 때 왜 나를 구해주지 않으셨습니까? 질문을 왜 안 해봤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답이 없었고 아니면 그 끌려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곁에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총리 요셉에게 좋은 일이 생겼다는 소식을 들은 왕과 신하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 형통이 어느 일정 부분만 이렇게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말하자면 점점 커지는 거더라고요 이렇게 퍼져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물 녹여 보셨습니까? 겨울에요? 제가 추운 지방에 살 때 수도를 좀 많이 녹여봤는데 수도가 정말 꽁꽁 얼면 터지기도 하는데 터진 건 어떻게 얼 수 없는데 터지기 직전까지 얹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녹이려고 뜨거운 물을 계속 붓는 겁니다 뜨거운 물을 계속 붓는데 나중에는 부은 뜨거운 물이 다시 얼 정도로 그렇게 계속 붓는데 정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그냥 뜨거운 물을 이렇게 보일러에다 연결을 해가지고 온수를 최고 온도로 해가지고 계속 거기다 쏘니까요 계속 물을 흘리게 되니까 이게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이게 팍 물이 확 녹아 쏟아지는 거죠 그런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런 시기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요셉이 힘들었었는데 그의 삶에 하나님의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고 그의 형제들하고 화해와 용서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들과 있더라고요 그 옆에 있었던 왕과 신하들이 그 소식을 듣고 막 기뻐해 주고 좋아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됐다고 했을 때요 축하해 주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제가 보니까 그 순간이 잘 됐고 성공했을 때 축하를 받아 마땅한 그때가 사실은 약간 위험한 순간이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잘 됐으니까 저 사람들이 축하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자기의 공로가 더 높아지게 되는 거고 더 강조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때이기 때문에 이 때를 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그리고 축하해 줄 때 이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의 태도가 참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 잘 됐을 때 그를 진정으로 축하해 주기보다는 이게 좀 저는 이게 얘가 제가 원래 좀 삐딱했는지 모르겠는데 누가 이렇게 잘 됐다는 소식을 들을 때는 축하보다는 싫어했던 적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 사람이 왜 그렇게 잘 됐을까 이걸 자꾸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잘 됐을까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성공했을까 보면서 그 사람이 왜 잘 됐는가를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그러한 생각이 깊은 곳에는 비교하는 습관이 있어서 그렇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누군가 비교하는 것은 뭔가 좀 열심을 내는 동기부여는 될 수는 있지만 그러한 자꾸 비교하고 분석하는 일들은 제가 행복해지지 않더라고요 그냥 잘 됐으면 축하해 주면 되는데 뭐가 잘 돼 왜 잘 됐을까 자꾸 분석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어쩔 때는 좀 비판적인 분석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데 오히려 더 불편하고 허전한 마음이 계속 있었던 겁니다 요즘 욕기 말씀을 보는데요 그랬던 저에게 딱 맞는 말씀이 지난 주간에 있더라고요 욕기 5장 2절에 보니까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그러더라고요 잘된 사람 시기하는 사람은요 어리석은 사람이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어리석었더라고요 시기라는 말을 하진 않았지만 그러나 제 속에 그런 마음들이 은근히 있었던 거예요 내가 그 사람보다 뭐가 부족한가 내가 뭐가 모자랐나 어쩔 때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그렇게 했고 참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참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마음껏 축하하기보다는 그렸던 마음을 가졌는데 분석하고 비교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그게 결국은 저의 쓴뿌리, 저의 약점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고 시작은 제가 이강천 목사님의 창세기 12장 1절 바나바 훈련원 원장하셨던 이강천 목사님이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말씀 있잖아요 너는 복의 근원이 요즘 복이 될지라 그러는데 1절, 2절 그 말씀을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하나님께 다짐했어요 제가 하나님 저도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성도님들께 계속 그렇게 한번 하시라고 그러는 건데요 제가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저와 함께하는 사람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형통케 해달라고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누가 잘 됐을 때 하나님이 이게 흘러가게 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진정한 축하, 축복이 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이 복을 받는다 그렇다고 해서 나 때문에 복을 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함께 기도하고 내가 함께 예배하는 사람이 내가 함께 모임 가졌던 사람이 잘 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가 문제 만났을 때도 의연하게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고 그를 축복해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상황이 어렵고 기대와 다른 일들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사람들 그거 하나님이 도우셔야 가능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함께 붙잡아주고 기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요셉이 그렇게 살았더니 요셉 주변의 사람들도 요셉을 소중히 여기고 요셉에게 좋은 일들을 주더라고요 이 대목이 바로가 뜬금없이 와서 너희 아버지를 모셔와라 저는 이 대목을 좀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런 거예요 풍년이 7년이고 흉년이 7년인데 지금 이 시점이 풍년 7년 이후에 흉년 2년째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럼 앞으로도 흉년은 몇 년이나 계속돼요? 5년이나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양식 좀 얻어가서 가난한 땅에 다시 가도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와야 돼요 곡식 국방 떨어지니까 그건 뭐 그 지역 자체가 다 기근이니까 다시 와야 돼요 그러니까 바로왕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내 아내와 자녀들 다 데려와라 형제들 자녀들 다 데려와라 내가 좋은 땅을 주겠다 거기서 마음껏 살아라 그러면서 그를 배려해 주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했고 그가 형통한 것을 그의 주인도 보디발도 받고 바로왕도 받고 그러니까 그의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로 인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믿고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인정하게끔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복이 이 땅에 내려와도 그 형통의 사람들이 이 땅에 내려오면 우리도 복을 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선한 마음으로 내 아버지를 모셔오라라고 그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서 내 아버지를 좀 모셔오라 내 가족들 더 데려와도 된다 그렇게 하면서 점점 더해지는 역사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바로왕이 하나님을 경애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바로왕에게 요셉의 아버지 이리로 모셔오게 해라 라고 이렇게 집착적으로 명령하신 것도 아닌데 바로의 마음이 요셉을 향해서 선하게 발동을 해서 그의 마음이 감동이 된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셨죠? 누군가의 마음이 감동이 될 때는 하나님의 그 심령을 포체하시는 것이다 그렇다면 요셉과 그의 가족 큰 그림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시작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요셉이 만약에 그 형들에 대한 분노를 여전히 품고 있었고 그 형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그랬다면 이런 훈훈한 화해의 소식도 바로왕이 들리지 못했을 겁니다 그랬다면 이런 역사도 없는 거죠 그런데 그 형들이 막 얼싸 안고 막 엉엉 울면서 서로 용서해 달라고 하고 막 그랬던 그 훈훈한 얘기를 들으니까 바로왕의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이 감동을 시켜서 아니면 누군가의 마음이 감동이 돼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 순간에 오늘 우리의 자리가 어딘지를 잘 보십시오 이왕이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자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순간에 여러분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계속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하므로 추건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